정부가 외부효과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명령통제정책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행위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상수원에 버리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 이러한 행위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전부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랑마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교통수단은 어떤 형태로든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통수단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환경규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최고 배출 허용량을 결정하기도 하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화기술을 의무화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든 정부가 제대로 규제를 하려면 각 산업의 특성과 환경기술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사적 이익 동기와 사회적 효율을 일치시키도록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정부가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교정적 조세 또는 이 세금의 사용을 제청한 경제학자 아서피구의 이름을 따서 피구세라고도 합니다. 만화로 보는 맹클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2권, 시장의 작동원리 3권, 기업의 행동원리 4권, 소득분배의 기본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원리 6권, 화폐와 한일의 작동원리 7권, 경기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원리 만화로 보는 맹클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탄소중립 탄소중립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의 에너지인 태양열,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탄소국 경세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입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유럽연합이 오는 2023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워싱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친환경적 경영을 하지 않지만 이를 표방하는 것처럼 그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환경 컨설팅 기업인 캐나다 테라초이스는 그린워싱의 형태를 상호절충 효과 감추기, 증거 불충분 모호한 주장, 부적절한 인증 라벨, 관련성 없는 주장, 유해 상품 정당화, 거짓말의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린이엄은 그린과 프리미엄의 합성어로 녹색 채권 차익금리가 전통적인 일반 채권 차익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린오션은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경쟁 기반으로 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경쟁 포화 상태의 시장이 레드오션,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블루오션이라면 그린오션은 친환경에 핵심 가치를 둔 신경영 패러다임입니다. 이케아, 유니레버 등 글로벌 대기업이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과 회사 운영 등의 새로운 경영 가치로 그린오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 인사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선물하기 좋은 책 선물하기 좋은 책